안녕하세요! 앰플라잉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앰플라잉이 앰피아 분들을 위해 연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뭐죠? 그것은 바로 저희 앰플라잉이 앰피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마카오에서 2019 앰플라잉 라이프 업보넷 투어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너무 좋아하는 앰피아 분들과 12월의 마지막을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마카오 브로드웨이 에스티에터에서 만나요. 그럼 저희와 같이 즐길 준비하시고 많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잊지 못할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앰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야몬쌤!